리액션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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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히 2260년 인류최후의 전쟁 불리자드 암터포스 인류에서는 225억에서 90%가 전쟁의 여파로 인한 삼만 폭독한 암흑의 세상속에서 살아남은 팥수들은 끝나지 않은 전쟁속에서 겨우겨우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싸워나갈 뿐이다 시간을 흘러가 쿠로 디지털단지 상공 1200미터의 공중전투 전쟁속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날은 대한민국의 인류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 박준파 뭐야이게 에이 에이 그는 애용하는 판공공이 모델 전투기를 타고 오른손 세계와 싸워가지만 연합군들의 기습으로 위기에 처한다 상공구백미터에서 미사일을 맞았다 미션 전투기 날개에 불이 붙었다. 16초안에 긴급탈출을 외치며 탈출하도록 아 그걸 어떻게 해요? 탈출한 후에는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땅으로 도착해야 된다 날카지점을 한강으로 잘못 잡은 것 같다 수영을 해서 해변으로 나오도록 하다 휴게 Five 샅둘 왕 왜 끊 Architecture 전투기 단계에 불이 붙었다! 십수하는 긴급 탈출하라! 한강한다! 뭐야 여기다! 불이야!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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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